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데 이놈을 반드시 먼저 손을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카푸아 공방전으로 시작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거의 2년간에 걸쳐서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1차 공방전이 BC 212년에 두 집정관, 풀비우스 플라쿠스도 그 당시 집정관이었고 클라우디우스 풀케르도 집정관이었습니다. 두 집정관이 힘을 합쳐서 카푸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또 그 당시에는 한니발 타렌툰까지 점령해서 최전성기였어요. 212년까지는 한니발이 오히려 로마를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한니발의 공시에 처음에는 로마군은 물러나는 모양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집정관이 군대를 쪼개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놈을 쫓아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니발은 그 중에서 클라우디우스 풀케르의 군대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중간에 한니발을 갱신해야 하는 그런 군대가 나타납니다. 켄테니우스 페눌라라는 사람이 백인대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한니발 잘한다. 한니발 관련된 전쟁에 여러 번 참전했는데 이놈 전술을 다 깨뚫게 되었다. 그래서 나한테 백력 조금만 주면 내가 한니발을 무리치겠다. 이런 혼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에서는 그 말을 듣고 백력 8천을 줍니다. 그리고 동맹군대 8천하고서 1만6천명을 주는데 이 1만6천명 가지고 결국 풀케를 쫓는 한니발을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한니발 군대는 군대도 많고 아주 정의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1만6천명 해봤자 그 신병 위주로 가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섣불리 전면전을 하다가 거의 몰살을 당합니다. 그 후에도 또 그나이우스, 풀비우스 이 사람이 루카니아 지방에서 왜냐하면 그지는 한니발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공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한니발 토벌하기로 하고 헤로도니아로 가는데 거기서 1만6천명의 로마군을 도륙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긴 했습니다. 한니발이. 문제가 그 기간 동안에 두 장군이 말을 맞추었는지 다시 돌아옵니다. 칸나로. 그러니까 칸리발은 승리는 하긴 했지만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두 장군이 돌아와서 오히려 더 견고하게 진지를 쌓는 거예요. 칸리발이 문제가 된 것은 그런 소규모 전투는 자기 부하장수라는 데 맡겨서 처리해야 되는데 모든 걸 자기가 처리하다 보니까 몸이 뭐 여러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와 버립니다. 반면 로마는 초지일관이었어요. 시스템으로 나갔고 또 군단도 많았고 그러니까 카푸아는 반드시 우리가 정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도망가는 척하면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카푸아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공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카푸아입니다. 카푸아하고 한니발이 이렇게 오기는 왔는데 2차로 올 때는 에토르리아로부터 식량 이런 걸 가져오고 또 여기서는 사르디나에서 가져오고 해서 충분히 보급이 될 수 있게끔 로마군은 준비를 해서 돌아옵니다. 처음하고는 달리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카푸아를 포위한 로마 장군을 보면 집중관 풀비오스 팔라쿠스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65세였어요. 노 장군이죠. 세 번째 집중관인데 네 번째까지 합니다. 이분도 팽민기족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집중관을 했고 자기도 집중관, 아들도 집중관, 손자도 집중관을 합니다. 그런데 전번에 그라쿠스 할 때 공부를 했는데 그때 가이오스 그라쿠스하고 같이 죽음을 당한 플라쿠스가 이 사람 손자입니다. 그라쿠스 형제를 도왔던 매매 이어진 그런 훌륭한 집안을 만들었고 훌륭한 이어간 사람이라고 볼 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중관 클라우디우스 프루케너는 할아버지가 아까 말한 클라우디우스 가이쿠스, 크라수스라는 분인데 아피아가도 최초의 수도교로 만든 아까 그 비로스와의 전쟁에서 카이브하지 말고 싸워야 된다 주장한 그 사람입니다. 또 아버지도 집중관하고 아들 셋도 계속 집중관합니다. 굉장히 맹문을 키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법무관인 클라우디우스, 네로도 이번에는 2차 공방전은 같이 더 강화해서 끼어듭니다. 이 사람은 클라우디우스 프루케레의 오천족하고 아까 클라우디우스 가이쿠스는 이 사람의 정조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네로 집안에서 클라우디우스 황가가 나옵니다. 참 무효한 게 이 네로 집안은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별로 관직을 못했어요. 자기 정조가 그렇게 훌륭한데도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관직을 못했는데 자기 되어와서 다시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진짜 대단한 집안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2차 카푸아 포이진은 특징이 아까 법무관 클라우디우스 내로도 합세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3개의 군단은 혜자, 성백 등 포이진지를 더 강력히 구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지 안에 있으면 한니발하고 전면전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니발의 공격을 하도 그 진지의 의존에 싸우면 되니까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싸울 수 있도록 이미 체제를 완비를 합니다. 식란과 무기도 충분히 비축하고 카푸아 공격은 클라우디우스 풀케르 군단이 하고 한니발 상대는 풀비우스 플라쿠스가 하는데 그걸 클라우드스 내로가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플라쿠스는 진지와 혜자의 의지에서 한니발의 공세에 대응하는데 한니발 소모전이 되는 거예요. 장기전이 되고 그러니까 로마 진군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해봤자 우리 군대만 손실이 나고 별 성과도 없다. 그러니까 빨리 속전속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네들을 놀래게 하는 그런 작전을 구사해야 된다 생각하고 여기서 시간 보낼 게 아니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푸아 공방전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풀비우스 플라쿠스가 있고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한니발 군대가 공격을 하는데 이거 다 로마 군대가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푸아 군대를 공격하는 것은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책임지고 하는 식으로 전쟁은 진행됩니다. 그런데 한니발 로마 진군을 생각하는 것은 로마를 공격하면 이놈들이 카푸아 포이즈를 풀 거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게 통할 텐데 로마 안에는 바비우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인근을 약탈하고 직접 공격 신웅을 했지만 바비우스가 안 속는 거예요. 바비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카푸아를 포기하거나 한니발의 위험에 겁먹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왜냐하면 갓나이에서 승리하고도 로마 근처로 오지 못한 자가 카푸아에서 객퇴 당하고 나서 로마를 점령하겠다고 마음먹는 게 말이나 되니까 그저 카푸아의 상황을 풀어보려고 여기 오는 겁니다. 그자에게 로마를 점령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로마는 그래서 카푸아를 풀지를 않고 일부 백력을 풀비우스를 하게끔 데려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카푸아 포입망은 그대로 두고는 상태에서 로마 방어전도 치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카푸아는 공성전은 굉장히 약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또 많은 손실이 따르는데 자기가 온 백력은 한정이 있고 보급은 잘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 백력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존재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군대를 굉장히 아끼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성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성전이 약했는데 또 로마에서 전쟁할 때는 풀비우스하고 갈바 이런 사람이 나가서 전쟁을 하려는데 우박과 폭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투를 못 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간 그래야 되니까 아 이건 신음의 뜻이다 생각하고 한니바라 물러나게 됩니다. 이제 한니바라는 결국 카푸아를 포기하게 되는데 보급 부족으로 장기전이 어려웠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카푸아 근처에 로마군은 오래전부터 전쟁을 예상하고 초지까지 다 없애버려요. 군사들이 먹을 식량도 중요하지만 한니바라군의 장점이 뭐냐면 기병이었어요. 기병이라는 것은 말이지 않지만 말이 먹을 식량이 바로 풀인데 풀까지 다 불태워버리니까 사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카푸아 근처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동맹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를 같이 쳐들어가고 이렇게 해봤지만 그게 다 무산되니까 문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조카 한노가 카푸아 군하고 같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것도 도중에 로마군이 가르쳐 버리는데 우리는 레기움이나 다른 팀과 싸우려고 알프스를 넘은 게 아닙니다. 로마 군대와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왜 당신은 로마 군대하고 안 싸우려고 그럽니까? 로마 군은 로마 침략이든 뭐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포위망을 풀지 않는데 왜 이 군대와 싸울 생각을 안 합니까? 이런 비난을 하는 글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리발은 사수의지가 약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카푸아도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로마 군이 포위를 풀 시에 보급이라도 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래 버틸 수 있는데 결국은 무너진 이유가 식량 공급이 안 돼서 굶주림 때문에 성을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푸아 사람들이 의지가 약한 걸 보고 아 여기에 붙었다가 내까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장 큰 동맹을 지키지 못한 이 무너진 이유 때문에 한리발은 동맹이 흔들리고 전세가 반전이 됩니다. 시라쿠사도 곧 로마로 넘어오게 됩니다. 시라쿠사는 로마의 칼 마르켈루스가 3년 만에 시라쿠스를 점령합니다. BC 213년부터 시작해서 211년에 점령을 하는데 이때는 아르키메데스의 방어 기계 때문에 고전을 했어요. 그 돌을 쏘는 기계 이런 것 때문에 성벽에 접근하기도 힘들고 또 배도 파산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아르테미스의 축일날 이 시라쿠사 사람들도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적이 포위하고 있는데 축제 때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할 때 그 기간에 로마 군이 사다리를 놓고 성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외성을 뺏겨버리고 또 내성은 분위기가 이래 되니까 누군가 공모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모자를 이용해서 내성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게다가 로마의 행운까지 찾아와요. 시라쿠사라는 시칠리아의 일부였는데 시칠리아 전체를 통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카르타고군이 와있었는데 전염병 때문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 카르타고 사령관까지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시라쿠사를 나중에 점령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르케베디에서 방어기기 때문에 고생한 것 빼고는 거지는 탄탄대로를 갖다 보면 될 거고 타렌툰 같은 경우도 212년에 뺏겼지만 다시 209년에 찾게 되는데 이거는 한니발이 내부 동조자를 이용해서 점령했듯이 파비우스도 내부 동조자를 이용해서 3년 만에 탈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시라쿠사도 넘어가고 카푸아도 넘어가고 하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파비우스도 잘 이용해서 다시 찾았다고 보면 되는데 한니발은 로마도 또 다른 한니발이 있었구나 하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한니발을 괴롭힌 장군들이 있는데 파비우스가 대표적이었지만 파비우스를 도와서 한니발을 밀어붙인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긴 사람이 마르켈로스 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놀라 방어전투에서도 소규모 전투기지만 칸나의 전투 이후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로마의 자신감을 심어줬고 또 시라쿠사를 점령한 이유는 계속 한니발을 견제를 함으로써 타렌툰 근처에 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파비우스가 타렌툰을 탈환하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나중에 마지막 한니발 결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자신감이 있다. 한니발 이 놈은 내가 큰 결진을 벌려가지고 조져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전투 장소를 알아보는 정찰을 하는 중에 매복한 한니발 군대의 급습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니발이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오 헤라클레스의 불운도 행운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저 사람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겨도 실 줄 모르고 저도 실 줄 모르는 인간은 저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이기면 용기가 솟아 더 싸우고 지면 부끄러워 더 싸우니 우리는 탱생을 저 사람과 싸워야 할까 봅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사람도 큰 공정이 많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노예 군단을 이끈 그라쿠스 장군인데 이 사람은 BC 215년에 집정반이 선인이 되는데 그 당시 병력이 없으니까 노예나 제수 이런 사람들을 징집해서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잘 해냈어요. 노예들 군단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일반 병사들하고 차별 없이 대우함으로써 완전히 자기의 군대로 만들어서 전공을 세웁니다. 최초로 쿠마에라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 한리바를 한구를 그렇게 갖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카루타우로부터 보급을 받으니까 한구를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또 한구도시 쿠마에도 방어를 잘 해냅니다. 또 베네벤툰이라는 데서는 한리바를의 조카인 한노를 상대로 대승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해방을 시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들이 이 그라쿠스를 존경해서 계속 그 부대에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카프아 공방전은 앞두고 군대를 이동하는데 루카니아의 부족 동맹 지도자라는 플라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플라부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로마 편에 돌아설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와서 좋은 말 해주면 더 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다. 이렇게 꼬신 겁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 마음은 한리바를 쪽에 붙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매복시켜놓고 그라쿠스를 끌어들이는데 그 매복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노예 군단도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어쨌든 칸나의 전투 이후 초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로마의 자신감과 로마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줬던 장군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키아벨리 파비우스 팽을 보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파비우스의 지언전술은 운 좋게도 시대에 부합한 거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속적인 패배로는 굉장히 침체에 있을 때 또 함부로 전쟁에서 지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언전술은 유효했다. 자신감을 찾는 시간을 벌게 해줬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파비우스의 행동은 본성에 의한 것이지 자기의 전락은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스피키어 아프리카노스가 칼 타고 본국을 공개하려는 그런 제안을 극구 반대합니다. 그걸로 봤을 때 상황이 변하면 전락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락 바꿀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한심한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켈하임이라는 역사가는 로마의 승리를 가져던 1등 공식은 파비우스였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로마의 승리 비결은 파비우스의 지언전술 이게 시간을 벌어줬고 또 로마 연맹의 결속 그리고 시민들의 인내가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인내는 또 지도층의 솔선수분이 따라준 것 같고 엄청난 세금과 또 군대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참아준 혼연일체가 되어서 로마를 지키려고 한 그 시민 그리고 그 시민들을 이끌어낸 그 지도층 이게 바로 로마의 힘이었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뛰어난 장수들이 계속 나왔어요. 세대교체가 됐는데 클라우디우스 네로나 스키피오는 한니발이 진짜 제자입니다. 한니발의 전술을 그대로 쓰는 그런 사람이 나왔고 이런 것이 로마의 발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한니발 전쟁에 이렇게 많은 현직 집정관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플라미뉴스부터 파울루스 포스토미우스 그라쿠스 풀케르도 아까 카프와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투쟁에 입은 부상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르켈루스도 죽고 같은 집정관의 크리스피누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쟁을 하면서 집정관이라는 사람 최고위인의 장군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보통 뒤에 물어나 있으면 잘 안 죽을 텐데 로마는 앞장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죽었죠. 지도청은 솔선수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로마 원룸의 솔선수범이 세금 나쁜데 이제 카프와 치칠리아 점령하고 나서도 추가 세금을 거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노절 선원에게 급료가 부족해서 세금을 거둬려오니까 백민들이 반란할 지경까지 옵니다. 그때는 집정관 네비우스가 이걸 잠재웁니다. 결국 지도청이 솔선수범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뭔가 요구하고 싶다면 똑같은 책임을 원로운과 가족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로마에 함대가 있길 바라고 함대에 필요한 걸 갖추고 개별신인들이 기꺼이 선언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면 먼저 우리에게 그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 원로운 의원들이 내일 국고에 우리의 검은거료 동화를 전부 가져갑시다.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이 세금 납부 문제도 해결합니다. 결국은 집도청에 솔선수범해 있어야 일반 평민이 따라온다는 신뢰라 하겠습니다. 교훈은 그런 것 같아요. 로마는 참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 이런 생각들이에요. 카프와 타란 같은 걸 보면 한 리반은 산만하게 여기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시스템적으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많은 손에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카프와 포위를 풀지 않고 카프를 탈환하고 그것이 전쟁의 분위기를 확 일반시키는 그런 걸 했다는 걸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또 점진주의가 답이다는 생각도 들어요. 영국도 페이비안주의가 이 사람 이름 따라 나온 거 아닙니까? 점진적 복지정진이 막심염 혁명을 막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뭘 하는 것은 시계추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면서 결국 앞으로 진전을 못 하는데 욕속 부달이란 공자님 말씀들아 욕심을 부리면 도달하지 못한다. 그것처럼 욕심을 줄이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서 나가는 이런 걸 해야 나라가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탄핵하고 촉불혁명 결과 우리가 나아진 게 뭐가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그 뒤에 정치가 더 나빠졌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과정이 충분히 검증이 됐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진영되기 너무 첨예해져가지고 자기 편은 무조건 용서하는 그런 걸로 되다 보니까 검증이라는 게 안 됐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지도계층의 솔선수범 명예심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맹문지반이라는 게 무언가 하는 걸 로마를 보면서 느끼게 만들어요. 자기 할아버지 중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본받으려고 노력함으로써 가문을 빛내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다. 그것이 여러 가문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로마 공화정을 이어가게 한 힘이 됐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은 집안 따지는 건 이상하지만 우리가 검찰이라든지 공무원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조직을 빛낸 선배 공무원들이 있으면 그걸 본받으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든하고 지금 트럼프 선거도 이루어지는데 바이든이 일찍 그만뒀으면 요번 같은 사건도 안 일어났지 않겠나 그럴 때 되면 트럼프가 계속 더 앞서가는 이런 현상은 없었을 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맹애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남들도 그렇게 안 보는데 끝까지 주장하는 이게 당도직이고 미국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마는 공직을 잘 수행하는 거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종교관도 가지고 있었던 로마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힘이 아니었나 그리고 로마가 국나를 극복하는 큰 힘이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